사건, 사고 소식입니다.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시켜 구속된 경찰관이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대전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이모 경위가 성매매업자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는 등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이 경위와 성매매업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경위와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시켜 구속된